런앤런에 꽂힌 코너입니다. 공부합시다 인데요. 런앤런은 사실 모든 코너에 공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공부를 시켜드리는 그런 코너입니다. 그래서 가장 주목하셔야 될 코너고요. 오늘 공부를 해볼 내용 주제부터 한번 볼게요. 써 있죠? 매매 성향 파악하기입니다. 매매 성향 파악하기 조금 특이한 강의죠. 제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굉장히 매매를 하는데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자기의 성격을 파악하는 거예요. 성격에 따라서 주식을 해야 됩니다. 내 성격에 안 맞는 대로 주식을 하면요. 마음도 안 좋고 수익도 안 나요. 그래서 나의 매매 성향을 파악하고 그거에 맞는 매매를 하자라는 게 오늘 강의의 주제입니다. 여기 보시면 상이죠. 상. 상이라는 건 뭐예요? 오늘 강의 하나로 안 끝나겠구나. 다음 주에 하가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2주에 걸쳐서 이 매매 성향 파악하기 강의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본문 볼까요? 자, 매매 성향이랑 뭘까? 보겠습니다. 정의부터 보면 주식 매매는 자신의 성향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흔히 무시해요. 그러다 보니까 매매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나이, 성격, 가치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선호하는 매매 스타일이 모두 달라요. 예를 들어볼까요? 나이가 좀 많다라고 하면 어때요? 좀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투자를 하는 게 좋겠죠. 노후자금 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렇죠? 근데 내가 나이가 대학생이야, 20대야, 젊죠? 그때는 내가 좀 리스크 있지만 빨리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것들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격, 성격도 마찬가지죠. 성격이 보수적이면 잃고 싶지 않죠. 공격적이면 돈을 잃을 가능성을 감수하고라도 빨리 돈을 벌고 싶죠. 저는 보수적입니다. 저는 돈을 잃는 것을 엄청 싫어해요. 조금 벌더라도 확실하게 버는 게 좋아요. 그게 제 스타일이에요. 자기 스타일에 맞는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치관,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결국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해당, 그러니까 자기에게 맞는 매매도 다 다르다는 겁니다. 투자 기간, 예를 들면 스캘핑, 단타, 데이트레이딩, 스윙, 중기, 장기, 투자 기간과 투자 대상, 성장주냐, 가치주냐, 테마주냐 이런 것들로 크게 나뉩니다. 여기 써있는 매매를 다 할 수는 없어요. 나는 단타도 하고, 중기도 하고, 스윙도 하고, 장기도 하고, 성장주도 하고, 가치주도 하고, 테마주도 할래? 욕심입니다. 그렇게 하실 필요도 없어요. 이 중에서 내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서 그것만 반복해서 연습하셔서 그 매매의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이것저것 하시면 안 돼요. 누구나 자신만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단기 성향의 투자자에게 장기 투자 방법이나 테마주 선호 투자자에게 가치주 매매 방법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워렌 버핏이 굉장히 유명한 투자자죠. 개인 취업 분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근데 나는 당일 사고, 다음날 팔고, 오버나이트, 데이트라이딩, 나는 당일 사서 당일 파는 스캘퍼야. 그러면 워렌 버핏이 아무리 어떤 소리를 하든 CR도 안 먹힙니다. 그죠? 내가 장기 투자자면 워렌 버핏을 교훈 삼을 수도 있겠죠. 그 스승인 벤저민 그레이엄도 본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자기의 스타일에 따라서 어떤 투자의 명인이 있어도 그 투자 명인이 나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하등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매매 방법에 정답이 있으면 그걸 따르면 되지만 정답이 없다면 자신의 스타일을 찾아야 됩니다. 주식 매매에는 어차피 정답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본적인 정석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리지만 그건 역시도 100%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정답에 최대한 가까운 답을 찾으려고 노력할 수 있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단기 투자보다 장기 투자가 항상 월등한 수익을 기록했다고 한다면 그때는 모두 다 장기 투자를 해야 돼요. 하지만 통계적으로 볼 때 항상 맞지 않습니다. 단기로 돈을 잘 버는 사람은 진짜 잘 벌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장기 투자가 절대 맞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투자가 좋다, 테마 투자가 좋다, 장기 투자가 좋다, 스윙이 좋다 단언할 수 없어요. 자기에게 맞는 걸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이거를 제가 이렇게 한번 비유를 드려요. 최고의 스포츠가 뭘까요? 스포츠 좋아하세요? 저는 사실 스포츠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 선호하는 스포츠가 있을 거예요. 축구, 축구 좋아하시는 분 많죠? 농구, 배구, 야구, 테니스 엄청 많아요. 탁구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이 중에 최고의 스포츠가 뭐예요? 최고의 스포츠. 축구가 최고예요? 배구가 최고예요?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 이건 순위를 매기는 게 아니거든요. 주식 매매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최고의 스포츠맨이 되려면 종목부터 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목은 어떤 스타일, 어떤 스타일의 종목을 할 것이냐? 이거예요. 나는 최고의 스포츠맨이 될 거야. 이 계획은 굉장히 막연합니다. 그런데 난 최고의 축구 선수가 될 거야. 이거는 구체적이죠. 나도 내 스타일을 구체적으로 잡아야 돼요. 내가 어떤 성향이고 어떤 스타일의 매매에 특화할 것이냐? 그걸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성향을 찾는 건데요. 스스로 편하고 선호하는 매매가 바로 성향입니다. 스스로 편하고 선호하는 매매가 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의 매매 성향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런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특별한 상황이 없는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이 밑에 써 있는 글들을 조금 참고해 보시면 좋아요. 안정형이면서 자진매매가 어렵다면 이러신 분들 있죠. 나는 돈을 많이 벌지 않아도 돼. 조금만 벌어도 돼. 그런데 난 잃는 게 너무 싫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매일 샀다팠다 하는 걸 하셔야 돼요. 아니죠. 안정적인, 최대한 바닷건에 있는, 깨져도 살아날 수 있는, 대형주.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게 좋아요. 밑에 공격형이면서 자진매매가 가능하다면 직장인이시면 자진매매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내가 딱히 직장을 다니지 않고 나는 트레이더가 될 그런 제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혹은 휴직했다. 이러신 분들은 빨리빨리 사고 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 내가 공격적이야. 손해를 보더라도 큰 돈을 버는 게 좋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테마주, 단타, 차트 이런 부분에 집중하셔야겠죠. 이슈 분석에 능통하다면 이게 보시면 개인 수요분들도 많은 서양을 가지고 있는데 신문 많이 보시는 분들 그리고 뉴스나 이슈 체크 많이 하시는 분들 또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테마주 매매를 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죠. 지금 시황이라든지 섹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디서 어디로 돌아가는지를 잘 알고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매매를 하시면 돈을 버실 수 있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투자의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떤 투자에 맞는 성격인지는 파악하셔야 돼요. 그게 매매 성향 파악하기의 핵심입니다. 성향에 따른 기본적인 분석 방법인데 제가 그냥 크게 네 가지로 나눴어요. 더 세분하면 더 많습니다만 그러면 너무 정신이 없어요. 그죠? 이 런앤런의 강의는 일단 기본적으로 너무 어렵지 않은 내용을 확실하게 주린이 분들께 알려드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네 개로만 분류를 했습니다. 첫 번째 단기 성향 단기 성향은 차트에 대부분 의존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차트를 잘 보셔야 돼요.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테마 성향 이슈와 섹터 구분에 능통하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일 신문 보시고 매일 뉴스 보시고 매일 HTS 특징주 검색하시고 그런 거 좋아하시고 이런 분들은 테마 관련된 종목은 하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수급이라든지 모멘텀 이런 것들을 주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관 외국인이 오늘은 뭘 샀지? 내일은 뭘 살 거지? 뭘 팔았지? 그리고 어떤 기업이 M&A 이슈가 있다더라 지분 매각이 있다더라 이런 것들을 분석하시는 분들 중기 성향이 좋고요. 그다음에 실적과 펀더멘털 분석에 주력하시는 분들 기업 살 때 이거 부채 비율 얼마지? 유보금은 얼마지? 이 기업이 안 망할까? PBR은 얼마지? 이런 거 보시는 분들 있어요. 그러신 분들 그리고 특히 실적 실적의 추이를 3년, 5년 길게 보시는 분들 이러신 분들은 장기 성향에 맞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단기 성향, 테마 성향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중기 성향, 장기 성향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강의는 분량이 조금 많아서 제가 2주로 나눴어요. 그래서 오늘은 단기, 테마 이 두 가지를 살펴보고 다음 주에 중기와 장기 하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성향 기본 분석 단기입니다.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차트를 잘 보셔야 돼요. 이게 궁극적으로 이제 상한가가 갔는데 자, 보면 어때요?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주가 흐름이 안정되지가 않아요. 여기서 갭으로 떴다가 은봉이 엄청나게 떨어졌다가 여기서 이평선, 중기 이평선 밟고 또 급등했다가 바로 급락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급등했다가 급락하다가 여기서는 또 심지어 상한가가 나왔어요. 이런 차트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안정적인 차트는 버리세요. 계속 횡보하는 차트는 앞으로도 횡보할 가능성이 높아요. 급등락하는 차트는 앞으로도 급등락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그런 종목을 하셔야 되는 거죠. 위치는 물론 제가 많은 기법 강의들을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고 앞으로도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예를 들어 장대, 양봉, 저가에서는 반등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강의도 제가 드렸어요. 이런 위치에서 따라잡으시면 안 되고 급등 종목이 내렸을 때 눌림목을 잘 잡으셔야겠죠. 앞으로 이런 구체적인 매매 기법은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꾸준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차트도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주목하셔야 되는 차트입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어때요? 윗꼬리가 엄청나게 많이 달리죠? 제가 예전에 윗꼬리 매매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술적 분석상 윗꼬리가 많이 달리는 차트는 좋지 않다. 보통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왜? 상승하려고 하면 누가 던지고 상승하려고 하면 던지고 이런 패턴들이 반복되니까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는 차트는 좋지 않다고 봐요. 근데 저는 단기 투자자라면 이런 차트는 좋은 차트다. 이렇게 말해요. 왜? 윗꼬리가 달렸을 때 매도를 하면 되니까 심플하거든요. 윗꼬리가 많이 달리는 종목은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윗꼬리가 달렸다는 건 적어도 장중에 급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중에 급등하면 팔면 되잖아요. 팔면. 장중에 급등했을 때 팔면 되잖아요. 그죠? 심플합니다. 단기 투자자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차트다라는 거예요. 이 위치에서 여기서 샀다 쳐봐요. 윗꼬리가 지금 평균 이 정도 달리죠. 여기서 샀을 때 이렇게 급등했을 때 더 가겠구나라고 홀딩하면 안 되겠죠. 반복해서 윗꼬리 달릴 수 있으니까 던지자. 3%든 5%든 7%든 먹고 던지면 되죠. 그죠? 이런 차트를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좋다는 거예요. 눈여겨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몇 달 몇 년 이 정도 투자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이런 차트는 좋지 않습니다. 정신만 없어요. 정신만. 다음 내용을 보면요. 여전히 계속 단기 투자자에게 맞는 주력하셔야 되는 그런 차트입니다. 여기다 선을 제가 하나 그었어요. 지지와 저항선이에요. 여기가 이제 저항이 됐죠.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눌렸는데 여기서 저항을 뚫고 갔을 때 저항선은 지지선으로 바뀌어서 다시 반등합니다. 이런 위치에서 여기에서도 매수 타이밍이 나옵니다. 이런 매매는 굉장히 기본적인 매매예요. 제 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이런 교육 자료들은 다 올려놨습니다. 앞으로 이 런앤런을 통해서도 꾸준하게 교육 내용들 올려드릴 테니까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더라도 반복해서 보시다 보면 나중에는 언젠가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그리고 제가 항상 강의를 드릴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데 강의를 듣고 보시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해보셔야 돼요. 제 강의는 해보셔야 돼요. 하고 차트를 켜놓고 진짜 이런 차트가 맞네. 매매도 해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실력이 일취월장 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조금 딴 얘기인데 가끔 제가 이런 질문을 받거든요. 주식을 이제 처음 시작한다 혹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 이러신 분들 모의투자로 시작할까요? 실전 투자로 시작할까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언제나 실전 투자를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신 액수를 줄이면 돼요. 10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시작하시면 되거든요. 이게 아무리 이제 같은 방식으로 투자한다고 해도 모의투자는 내 돈 같은 느낌이 잘 안 들어요. 모의투자 이렇게 해서 1억 5천 되면 기분 엄청 좋은 것 같으세요? 딱히 그렇지 않아요. 아이고 진짜 돈으로 투자할 걸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1억 원 전치 사서 5천만 원 되면 아무 상관없죠. 내 돈 아니니까. 그죠? 그 땐 그냥 방지하게 되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매매 연습을 하시더라도 실전 투자를 하세요. 대신 소액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야 나중에 액수 늘려가면서 점점 감잡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모의투자보단 실전 투자를 하세요. 자 계속해서 이제 단기 성향 투자자들이 봐야 되는 차트 내용입니다. 선을 그어드렸는데요. 지지선이 되죠. 지지 지지 어? 지지 받으니까 한번 사볼까? 그죠? 사볼 수 있는 거죠. 지지 받고 반등 윗꼬리도 많이 달리네? 오케이. 윗꼬리를 잡을 수 있는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단기 투자에 적합한 차트들을 고르셔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테마입니다. 테마. 오늘은 단기와 테마 두 가지를 알아본다라고 말씀드렸죠. 테마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릴 때 메일 신문 보시고 뭐 HTS 기사 보시고 뉴스 보시고 이런 분들에게 적합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걸 찾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걸 또 확인하셔야 돼요. 네이버 초록창 초록창의 국내 증시 보시면 여기 테마라는 게 있거든요. 초록창 국내 증시 테마로 보시면 여기 글씨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날 상승했었던 테마들을 많이 알 수가 있어요. 영상 콘텐츠, 재즈, 미디어, 밥솥, 여행 엄청나게 많은 테마들이 세부적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날 어떤 테마 섹터들이 많이 올랐지?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도 만약에 그 테마가 강하다면 그 테마 안에서 종목을 선정하셔야 돼요. 혹은 뭔가 이제 여름 수혜주가 올랐다라고 한다면 여름 수혜주 중에서 덜 오르는 종목이 뭐가 있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테마는 약간의 상상력도 필요하거든요. 오늘 예를 들어서 전기차 관련주가 셌다. 전기차 관련주가 계속 세요, 며칠간. 어? 그래? 그러면 이게 뭔가 비슷한 수소차 관련주로도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하셔야 돼요. 이렇게 꾸준하게 수급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이런 것들을 추적하셔야 테마 매매로 수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때그때 어떤 테마가 강했는지를 또 체크해보는 게 필요해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오늘 강의의 주제는 뭐예요? 오늘 강의의 주제는 테마주 매매하기가 아니에요. 매매 성향 파악하기예요. 나는 차티스트고 그날 그날의 이슈, 섹터 이런 보는 거 싫다. 나는 진짜 미친 듯이 차트만 팔 거야. 그러신 분들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차트만 미친 듯이 파시면 돼요. 아까 제가 단기 투자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건 뭐다? 차트입니다. 차트의 전문가가 되시면 돼요. 근데 내가 이런 이슈 분석이나 이런 걸 좋아한다. 그럼 그때는 테마주 하셔도 되죠. 자기 성향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강의의 주제입니다. 그러면 내가 테마 성향에 맞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어떤 내용들을 눈여겨서 봐야 될까? 그거를 한번 볼게요. 매일 나오는 특징주를 분석하셔야 됩니다. 진짜 중요해요. 어떤 HTS를 보셔도 특징주를 검색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이 쓰시는 영웅문, 저 같은 경우는 대신증권을 쓰고 있는데요. 삼성도 마찬가지고, 미래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HTS에는 특징주를 검색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날 급등했던, 급락했던 특징주들이 나옵니다. 그 특징주 중에서 공통점이 있다면 예를 들면, 다 전기차주네 오늘 특징주가? 그러면, 어? 전기차주가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구나. 그럼 전기차주 중에서 뭘 사볼까?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부 정책과 연관성 있는 종목군도 계속 주목하셔야 돼요.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해서 그렇게 오래 안 된 시절에 가장 강했던 섹터가 있습니다. 친환경 관련주. 그때 태양광, 폭력, 이런 종목들이 엄청 셌어요. 왜? 트럼프는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바이든은 굉장히 친환경 정책을 추구했거든요. 그리고 국내 문재인 대통령도 친환경 정책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쫙 끌어올라갔어요. 정부 정책과 연관성이 있는 종목군들을 항상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력 대선 후보 관련주. 이건 리스크가 있으니까 선택사항인데요. 대선주는 제가 뭐가 제일 세다겠어요? 혈연. 혈연이 제일 세요. 혈연 관련주. 누구 후보자의 사촌이다. 친동생이다. 친동생이면 어마어마하게 세죠. 친오빠, 친누나 마찬가지겠죠. 유력 대선 후보 관련주. 혈연, 지연, 학연인데 혈연이 제일 셉니다. 지연과 학연은 좀 비슷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미국과 중국, 일본, 북한 이런 관련주들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북한 관련주라고 하면 뭐예요? 방산주가 있고 경협주가 있어요. 그러면 북한과 우리나라 관계가 좀 안 좋아. 북한이 미사일 쐈어. 방산주가 팍 올라가죠. 뭔가 북한과 햇볕 정책을 추구해 북한과 뭔가 협력을 하는데 개선공단이 재개된대. 경협주가 팍 올라가죠. 이런 것들을 미리 정리하고 있어야 대외 정세에 맞는 종목을 살 수가 있어요. 어렵죠. 힘들어요. 하지만 노력하셔야 됩니다. 테마 매매를 하실 분들은요. 제약바이오주는 영원한 테마입니다. 제약바이오주는 빼놓을 수가 없어요. 요즘에 제약바이오주들 흐름 조금 살아나는데 제약바이오주는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돼요. 항상 테마에 속하니까 임상, 일상이나 이상에 들어간 종목분들 뭐가 있는지 반드시 체크하세요. 그리고 우선주 이상 급등 시기를 또 주목하셔야 돼요. 우선주가 갑자기 말도 안 돼 급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 따라서 뭐가 올라가냐면 스펙 관련된 종목이 또 따라가서 가요. 이런 흐름들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능통하게 하셔야 테마 매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마와 관련된 섹터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마칠 건데요. 성향기본분석 테마입니다. 여기 뭐라고 써놨죠? 정치. 정치 테마인데 종목은 서연이에요. 서연이 누구 관련주인지 아세요? 테마주를 많이 보신 분들이시라면 아실 텐데 윤석열 관련주로 뽑힙니다. 야권, 대권 주자 중에서 굉장히 유력한 인물로 떠오르고 있죠. 이런 종목군들. 윤석열이 국민의당에 입당한다. 국민의힘에 입당한다. 이런 이슈 나오면 빡 뜨고. 이런 종목군들. 연계 종목군들을 알고 있어야 그 후보에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 대응할 수가 있죠. 그렇죠? 정치 테마주 하실 분들은 어떤 종목이 어떤 정치 테마주인지 어떻게 엮여 있는지 이거까지는 파악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종목 보면 에이텍인데요. 에이텍 역시 정치 테마주입니다. 누구 테마주일까요? 이재명 관련주로 엮여 있습니다. 여권, 대권 주자 중에서 유력 후보로 평가가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뭔가 행보를 보인다고 했을 때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이런 흐름들이 나오죠. 그래서 어떤 인물과 어떤 종목군들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미리 아셔야 돼요. 미리. 나중에 뒤늦게 하면 소용없어요. 미리 알고 있어야 그 후보 관련해서 뭔가 나왔을 때 바로바로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미리 파악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경협주입니다. 경협주. 안한티인데 안한티 같은 경우는 어때요? 한국과 북한이 뭔가 뭔가 이제 같이 뭘 할 것 같아. 그러면 올라가죠. 그래서 요즘에 안한티가 또 급등을 했는데 남북관계가 좋아질 때 어떤 종목이 올라가냐? 이거죠. 안한티, 현대로템, 현대건설, AST나 많은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협주들도 한번 분류를 해놓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산입니다. 방산은 경협과는 반대예요. 북한이 미사일 쏘고 한국에다가 욕하고 이러면 상승하는 게 또 방산주입니다. 대표적인 종목 빅텍인데요. 빅텍이 요즘에는 단기에 급락을 했어요. 왜? 안한티는 급등하니까 얘는 급락하겠지. 그죠? 경협사업이 활성화될 거라고 기대한다는 것은 굳이 북한과 우리나라가 적을 지진 않겠구나 라는 기대감이니까 반대로 뭔가 안 좋아질 때는 경협주가 급락하고 방산주가 급등할 수 있죠. 반대로 움직이는 섹터니까 이런 부분들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은 애국테마주 모나미입니다. 모나미 일본과 뭔가 마찰이 있을 때 모나미가 급등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본 펜을 많이 쓴다면서요. 저는 이제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 근데 이제 모나미가 한국 거잖아요. 그죠? 한국 거 많이 쓴다. 어떻게 보면 억진데 어쨌든 애국테마주예요. 일본과 뭔가 마찰이 있잖아요. 그럼 모나미는 급등해요. 모나미가 급등한 날은 일본과 먼 일 난 날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알고 계셔야 미리 대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매매 성향 파악하기 상이었어요. 다음 주에 하를 할 거고 오늘은 이제 단기와 테마 종목분들 어떻게 보면서 대응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들 더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일 많은 강의 자료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나올 겁니다.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세요. 샵 37715 제 이름 오현진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링크 받고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시황 관련된 업황 관련된 종목 관련된 이슈들 매일매일 장중에 올려드리고 있고 특히 제 풍부한 교육 자료들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꼭 들어오셔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